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 문제는 조건을 작성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조건은 현재 예제에서는 한자 구분이 건강보험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and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두어진 함수가 day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진료 일자와 조제 일자를 가지고 날짜 일수를 계산한 값을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현재 예제에서 우리가 비어있는 설명을 위해서 n3에다가 days 함수를 잠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s라는 함수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나서 조제하잖아요. end date는 조제 일자가 들어가고요. 심표 그 다음 start date는 진료 일자를 넣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첫날은 바로 진료 받고 나서 조제했으니까 하루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0 또는 1 또는 2가 결과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문제에서 진료 일자와 조제 일자가 갓거나 라고 되어 있고요. 갓거나 또는 조제 일자가 1일 많은 행만을 표시하시오 라고 다음 날까지 조제한 내용 0이거나 또는 1에 해당한 데이터만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갓거나 라고 하면 0 그 다음에 1일 경과 1일이 많은 행이라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26셀에다가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end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라고 end 입력하시고 한자 구분에 가서 같습니까? 우리는 건강보험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데이지 함수를 통해서 일수를 구하는데요. end 데이트는 조제 일자 그 다음 신표 start 데이트는 진료 일자 그 다음 아까 갓거나 하루가 많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0 또는 1이라는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작거나 같습니까? 1이라는 조건하고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면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1이거나 지금 예제에서는 0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가로 닫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그래서 진료 일자와 조제 일자가 같거나 라는 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많다라고 하면 조건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0과 1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1이라는 조건으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특정 필드를 가져와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의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A2부터 L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범위 A26부터 A27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A30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건강보험에 해당한 데이터가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 진료 일자와 조제 일자를 비교해 보셨을 때 같은 날짜거나 하루 다음 날 조제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엔의 조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입력하셨던 수식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뺀 A3부터 시작하셔서 L2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 앱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교부 번호에 세 번째 숫자가 1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end 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조건인데요. 둘 다 만족한다 라고 end 함수에 입력하시고요. mid 함수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문제에서 교부 번호에 C3을 선택하는데 C3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C열이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C열을 고정하시고 심표. 그 다음 문제에서 세 번째 숫자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온 데이터가요. 사실 mi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요. 제 교부 번호는 앞에 한글과 끝에 한글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추출된 데이터가 숫자 1이 아니라 문자입니다.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때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세 번째 문자가 숫자 1이고 총 투약일수가 3일 이상입니까? 라고요. 총 투약일수가 있는 K3을 선택하되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K열을 고정하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달라 기호는 지우신 상태에서 그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3이라는 숫자 조건을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현재 문제에서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교부 번호 확인해 보시고요. 교부 번호에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가 제 라는 글자가 첫 번째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가 띄어진 자리에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가 1, 2, 5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으니까 1, 2, 5 그런데 지금 현재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총 투약일수가 3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셨는데요. 조금 C3에 갔고 첫 번, 아, 제 자가 저는 순간 결과가 잘못 나왔다 그랬는데요. 잘못된 게 아니라 세 번째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데이터는 앞에 제하고 호는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범위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해 보면 앞에 제, 끝에 호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라고 하면 숫자들 중에서 세 번째인 거예요. 제하고 호는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라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순간 저는 실습하여서 어, 왜 세 번째면 앞에 첫 번째 숫자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셀 서식에서 확인해 보니 제하고 호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입력되어 있고 실제 입력된 데이터는 문자의 세 번째, 숫자의 세 번째 있는 값을 추출해서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옵션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정 가운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 가운데 인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매 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닥글에 가서 하단에 표시한다라고 하면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가운데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인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페이지가 3일 경우 총이라는 글자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총 한글 입력하시고 전체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된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고요. 페이지 중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고요. 현재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가 안 떨어져 있네요. 바로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바닥글에다가 바닥글에 가운데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한글로 표시하실 내용은 텍스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중간에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총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쇄 영역은 일단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을 시트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A2부터 L24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L2부터 L24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 조금 있다 하구요. 반복할 열을 클릭하셔서 성명을 D열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매 페이지마다 D열이 반복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현재 총 두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현재 화면과 같이 두 번째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성명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서 현재 덜 작성한 내용이 G열을 G열이라고 하면 G2셀을 클릭하시구요. G열의 한자 구분부터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G2셀을 클릭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클릭하시면 두 페이지를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페이지는 G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성명은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나 표시가 되는 거구요. 작성한 내용 잠깐 파일에 가셔서 인쇄에 가셔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성명은 반복해서 인쇄가 되고 두 번째 페이지는 환자 구분부터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페이지 설정을 이용하셔서 인쇄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셨잖아요. 또는 A2부터 L24를 선택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서 인쇄 영역에 오셔서 인쇄 영역 설정을 이용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문제 1번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이용하여 F3부터 F24 영역에다가 주민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에 있는 숫자와 그 다음에 성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에 6자리 빼기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와 그 다음 뒤에 6자리를 별표로 채워가지고 표시 예와 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셔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이용하셔서 주민등록번호 6자리 빼기까지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 뒤에다가 그 다음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와 별표를 연결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형식을 설정하는 건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은 생년월일에 가서 그 값을 큰 따옴표 묶어서 형식은 큰 따옴표를 묶어서 처리하는데 연도 두자리 월 두자리 M&M 1 두자리 그 다음 빼기 하이픈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큰 따옴표 닫으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생년월일을 가지고요. 연도 두자리 월 두자리 일 두자리 그 다음 하이픈을 연결해서 주민번호 앞에 있는 숫자와 하이픈까지 작성하셨고요. 이제는 성별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와 그 다음 별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한 수식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하실 거고요. 그 다음 성별에 남 또는 여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별이 남 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여덟번째 숫자에다가 성별이 남은 1 또는 3입니다. 그런데 언제 3을 표시하시냐면 2000년생 이후부터는 남자일 때는 3이고 여자일 땐 4라고 표시합니다. 이프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2 3에 직접 클릭이 안되시면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이 셀이나 이 아래쪽의 셀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돼요. 2 3에 있는 데이터의 값이 남자일 때 남에 해당해 됩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1 또는 3을 표시할 건데 1 또는 3은 또 어떻게 조건을 주시냐면 이프 만약에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이열암수 이용하셔서 D3에 생년월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00이라는 숫자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2000년생 이후부터는 생년월일이 성별이 남자이면 3 여자일 경우 4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2000이라는 숫자보다 큽니까? 연도 이유입니까? 라고 하면 남자이니까 3이라고 표시할 거고 그 다음 2000년 이유가 아니라면 남자는 숫자 1로 성별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다시 심표 아까 성별의 데이터가 남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줬잖아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놓으셨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프함수를 이용하셔서 이열함수를 통해서 생년월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000년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여자인 경우는 4라고 표시가 되고요. 2000년 이유가 아니면 2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맨 앞에 성별이 남입니까? 라고 작성하셨던 이프를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큰 따옴표 묶어서 별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열 너비가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조절이 됐네요. 열 너비 조절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번호에 대한 작업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다음은 두 번째 표 1에서 총 투약일수와 일일 투여 횟수 표 4를 이용하여 K3부터 K24 영역에 약품 부담금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4에 가면요. 투약일수와 일일 투여 횟수에 따라서 교체하는 부분에 부담금을 찾아올 겁니다. 찾아와서 약제비 총액에다가 곱해서 약품 부담금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값을 좀 찾아오는 작업을 할까요? 값을 참조하는 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요. 우리는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VLOOKUP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VLOOKUP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열에서 찾을 데이터는 며칠 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총 투약 일수에 해당한 H3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수를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범위를 범위를 지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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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자 하는데요. 물론 매치 함수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1일 투여 횟수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다면 숫자를 이용하셔서 값을 작성할 수 있지만 문제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I3에 입력된 1일 투여 횟수에 해당한 값을 가지고 심표 아래쪽 표 4에 가서 1에 2에 3에 여기 데이터는 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만 입력되어 있고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라고요. 하루에 3번 정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라고 선택하시거나 만약에 하루에 약을 3번이 아니라 4번을 먹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해서 3번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4번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저는 순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총 투여 횟수는 1회, 2회, 3회까지 나와 있고요. 4회부터는 보다 자금을 참조해서 3회에 있는 값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보다 자금, 참조하는 범위가 오름차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오름차수는 되어 있으니까 숫자 1 보다 자금을 참조할 수 있도록 숫자 1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V루컵에 대한 가로를 닫기 전에요. 더하기.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숫자 1, 숫자 2, 숫자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값이 구해지는데 저희는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고 두 번째 열에 1회, 첫 번, 한 번 먹는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면 숫자 1이 구해지는데 현재 표에서는 두 번째 열이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1이라고 입력하시고 V루컵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총 투여 길수가 3일이고요. 3일이고 그 다음 1일 투여 횟수가 3회니까 쭉 따라갔을 때 1,2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해당한 값을 찾아오는데 0원이라고 표시가 된 데이터는 아래쪽에 퍼센트에 해당한 값 때문에 서식에 의해서 0이라는 숫자로 표시가 된 겁니다. 물론 이따 계산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저희가 곱하기, 곱하기를 앞에다 하셔도 되고 뒤에다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약제비 총액을 곱할 건데요. 약제비 총액은 J3에 있습니다. J3을 클릭하거나 클릭이 안 되시면 다른 셀을 선택하셔서 방향키 또는 직접 J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지금 수식은 오류가 좀 있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표시된 데이터는요. 아까 1,200원이라고 구해졌던 이 부분들은요. 숫자가 아니라 1,200원이라고 문자가 입력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고요. 아래쪽처럼 퍼센트가 입력된 데이터는 값을 계산해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요. 부담금이 텍스트이면 1,200원, 그 다음에 100원, 500원이라고 입력된 데이터는 텍스트입니다. 그럴 때는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조금처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함수 중에 VLOOKUP도 사용하셨고 매치도 사용하셨어요. EFERROR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EFERROR. 지금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VLOOKUP을 통해서 찾은 값만 표시하시오라고 수식을 컨트롤 C, VLOOKUP에 대한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맨 끝에 가셔서 J3에서 심표, 그 다음 EFERROR에 대한 수식을 오류가 있다면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만 표시하시오. 곱하기 안 하구요. 그리고 나서 EFERR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값을 찾아오신 데이터, 원자가 표시가 돼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아까 매치 함수 설명드렸던 걸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치라고 입력하기 전에 아래쪽에 1회, 2회, 3회가요. 숫자 1, 2, 3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셀 서식에 가셨을 때 사용자 지정에 그냥 텍스를 이용해서 회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가지고 숫자로 찾아가는 작업을 할 거고요. 옆에다 매치 함수 더 설명을 드리면 매치, 찾고자 하는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특정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F4 물론 하루의 규정이 하루의 최대 투여일수가 3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일치라고 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루에 약을 처방해서 받는 약을 3번 이상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참조하는 표가 1, 2, 3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1입니다. 그래서 4, 5, 6은 보다 작음 3회를 참조할 수 있도록 보다 작음 1을 참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동일하게 숫자 총 투약 횟수에 해당한 숫자가 표시가 되지만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3회일 경우는 4번째 열에서 참조하셔야 되니까 아까 더하기 1을 하셨던 겁니다. 더하기 1에서 4번째 열의 위치를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내용입니다. 매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3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하는데요. 퍼블릭 펑션이라고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은 FN 본인 부당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환자 구분, 약재비 총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FN 본인 부당금은 환자 구분과 약재비 총액을 인수로 받아서 본인 부당금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본인 부당금은 약재비 총액이 15,000원 이상이면 이란 조건이 있네요. 만약에 조금 전에 입력받은 데이터에서 약재비 총액이 15,000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요. 또 하나 조건이 있네요. 15,000원 이상이면서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 그러면 엔드라고 입력하시고요. 환자 구분에 가서 건강보험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FN 본인 부당금인데 오타가 위에 있었어요. 부당금은 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이따 위에 수정할게요. 본인 부당금은 약재비 총액에서 30%를 할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비 총액에서 마이너스 약재비 총액에 곱하기 0.3 한 값을 빼서 30% 할인한 값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아까 제가 위쪽에 본인 부당금에 해당한 데이터의 오타가 있어서 나중에 오류가 날 것 같아서 수정을 먼저 찾은 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 이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약재비 총액과 환자 구분에 대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저희는 환자 구분에 가서 환자 구분에 가서 건강보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본인 부당금에 대한 수식을 복사해서 10%를 할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10%를 할인하고 약재비 총액이 만원 이상이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그 다음 약재비 총액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약재비 총액이 만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만원이란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약재비 총액의 5%를 할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05로 수정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m 본인 부당금은 약재비 총액을 그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분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분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본인 부당금에 있는 커서를 L3에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m 본인 부당금을 선택하시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환자 구분과 약재비 총액을 입력받습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사용자 정의함수에 작성하셨던 수식을 이용한 계산 결과가 L3부터 L24셀에 수식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28부터 D30 영역에다가 이용현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환자 구분을 이용하여 표2에 B28부터 B30 영역에 환자 구분별 진료건수만큼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B28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으로 이용합니다. 가로 열고 if 물론 배열 수식이 아니라면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주어진 함수는 카운트 따로 if 따로입니다. if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if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환자 구분에 가서 G3부터 G24를 선택하되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28세 데이터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거라서 숫자가 있는 영역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숫자 1을 넣어주면 숫자 1을 가지고 몇 건인지를 셀 수가 있습니다. 1이라는 결과가 반환된 값의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ount if count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인가 컨트롤 쉬프트 엔터가 맞는데 우리는 아직 다 완성한 게 아니니까 그냥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일단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 잔은 이용건수가 7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은 7건 보험은 6건 건강보험은 9건입니다. 이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repeat 라고 입력하고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셔서 별표를 넣습니다. 다음 심표 그 다음 반복할 횟수는 조금 전에 숫자를 구해 놓으셨으니까 맨 뒤에 가셔서 가로 닫고요. 지금 작성하는 수식은 배열 수식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아까 구한 숫자만큼 별표가 반복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표 3에다가 표 3에다가 조제일자 환자 구분별 약제비총액을 이용해요. 표 3에 G28부터 I32 영역에다가 조제월별 환자 구분별 약제비총액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이에요. 가로 열고 IF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조제일에 가서 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MONTH를 선택하시고요. 조제일자가 A열에 있습니다. A3부터 A24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F28셀과 같습니까? F29 F30 그럼 F열에 있다 라고 F4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건강 환자 구분에 가서 G3부터 G24를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에 있는 G27 H27 I27 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F4를 하나 둘 눌러서 27행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이라고 IF 안에 들어갈 조건은 작성하셨고요. 심표 그렇다면 저희는 약제비 총액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실제 학계를 구할 범위를 G3부터 제24를 선택하고요. F4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 해주셔야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 해주시면 조제 월별 환자 구분별 약제비 총액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문항의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의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B4세를 클릭합니다.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피버테이블의 위쪽에 상품명은 필터이고요. 실제 행과 열에 교차하는 데이터 판매 분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피버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됩니다. B4세를 선택하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우리는 데이터 탭을 이용하셔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그 다음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합니다. MS 에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현재 여러분이 파일을 가져오셨던 데이터 안에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주문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신 다음 상품명을 더블클릭 그 다음에 판매분기 판매분기 순서는 상관없어요. 사실 판매분기도 가져오실 거고요. 주문량도 가져오실 거고 판매량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더블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커리에 포함된 열의 배치에 놓으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필터에 대한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시작 위치는 B4셀 이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품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날짜에 해당한 데이터 판매분기를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주문량과 판매량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셔서 판매분기라고 필드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재고율은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피버 테이블 안쪽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분석 탭에 클릭하시면 계산이라는 그룹의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재고율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재고율 이라는 이름을 입력하시고 재고율 그 다음 수식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주문량을 직접 타이핑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필드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주문량 마이너스 판매량 더블 클릭 그 다음 가로 닫고 슬래시 다시 한번 판매량을 더블 클릭하셔서 해당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한번 클릭하시면 오른쪽 피버 탭을 필드에 추가가 됐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갑에도 배치가 됩니다. 다시 재고율 계산 필드를 추가하셨는데요. 합계 재고율 더블 클릭하셔서 갑필드 설정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갑필드 설정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을 셀서식의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 재고율은 퍼센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량 필드는 필드 표시 형식을 주문량이 입력된 합계 주문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현재 작성하셨던 계산되어 있는 값에 합계가 계산되어 있는 주문량 뒤에다가요 박스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셔도 되고 0을 입력하셔도 돼요. 특별하게 0일 경우 꼭 0을 나타내라 라고 하면 0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박스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합계 주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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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숫자 뒤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사용자 지정에서 작성한 박스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판매분기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나와있는 영역처럼 2021년 1분기부터 B5부터 시작하셔서 22년 4분기까지 B12까지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P24부터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33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 1을 저희는 문제 나와있는 2021 2021부터 2022년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그룹은 2023년부터 2025년 이라고 직접 그룹을 작성하셨던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부분합을 표시할 건데 그룹 상단에 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아까 그룹을 작성하셨던 위쪽에 이렇게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에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 라고 클릭합니다. 현재 모든 필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선택을 취소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필드를 진료일자 그 다음에 조제일자 라고 문제에 나와있는 기준만 선택을 합니다. 진료일자 조제일자를 선택하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9개 중복된 값이 삭제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K3부터 K15 영역입니다.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이라고 있구요. 문제에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하고 평균 미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미만 을 선택합니다. 연한 빨강 을 채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에서 연한 빨강 채우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필터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 에 필터라고 있습니다. 약재비 총액 K 셀 에서 목록 단추 클릭 하셔서 우리는 색 기준 필터 에 아까 색깔을 채웠던 데이터를 필터링 하겠습니다. 선택 하시구요. 색 기준 필터 에서 색깔을 선택 하시면 화면 같이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평균 입원비 총액 평균 입원비 총액 평균 보험 적용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주황색 이나 회색을 선택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을 클릭 합니다.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로 바꾸라고 하니까요.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병원 입원비 총액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보조 축 체크 하시구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평균 보험 적용 금액을 선택하시구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보조 축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구요. 다음은 두 번째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구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먼저 클릭하고 차트 제목에다가 문제 나와있는 상반기 라고 입력하시구요. 상반기 평균 2번 비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셨으면 두 번째 각축 제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과 왼쪽 오른쪽에 축 제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루를 선택하시구요. 우리는 2번 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월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은 다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같이 기본 세로와 보조 세로까지 체크해 놓고 같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세로의 축 제목은 2번 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일수 다시 오른쪽에 보조 세로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세로 제목은 텍스가 세로 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에 가셔서 오른쪽에 크기밀 속성에 가셔서 텍스 방향을 세로 마찬가지로 왼쪽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세로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 축 제목의 기본 세로와 그 다음에 세로 쓰기 하셨고 보조 세로 금액 입력하셨고 세로 아래쪽에 이번 올까지 축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인데요. 세번째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 갑축의 기본 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왼쪽에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축 옵션에 오셔서요. 현재 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을 50이라고 입력하시고 단위가 0 다음에 10입니다. 그러면 기본 단위를 10으로 바꾸시고요. 다시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0부터 현재 데이터가 8000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000까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기본 단위가 2000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2000이라고 입력합니다. 보조 세로 갑축 해주시고요. 법례 위쪽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례에 가셔서 위쪽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있는 체육이 미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다시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효과에 미리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아래 차트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와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다섯 문항 작업하셨고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개 매크로 다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매크로 기록하고 단추 연결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는 단추를 만드시면서 바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추를 만들게요. 교재는 기록하고 단추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도구 설명을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개발도구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 이 있구요. 단추를 선택한 다음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매크로는 숫자 서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기록을 클릭하시구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숫자 서식 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T6부터 E26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셀값이 120 이상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120 이라고 입력하시고 120 이상이면 숫자를 표시하겠다라고 파랑색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구요. 세미콜론 다시 셀값이 60 미만이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명을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작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숫자로 표시하겠다라고 숫자 서식 0을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나머지는 숫자 서식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형식에다가 작성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숫자가 120 이상이면 파랑색 60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구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는 숫자 서식 입니다. 텍스트도 숫자 서식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구요. D2부터 E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D2부터 E3 영역에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우리는 일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일반 입력하시구요.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일반이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범위가 D6부터 E26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일반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이구요. 첫 번째 문제는 폼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환자 등록 버튼을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환자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환자 등록 좀 쇼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왼쪽 개체의 폼을 선택하고 환자 등록 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저 폼이구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H6부터 H13 영역의 내용이 목록 상자에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상자 이름은 LST 의료기관 입니다. 의료기관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점이라고 입력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입력한 오타가 있다는 기간이 아닌 오타가 있었네요. 점 입력하시면 이제 로우소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아까 오타가 있어서 목록이 안 나왔던 거고요. H6부터 H13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 다음은 환자 구분 OPT 건강보험이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초기화 했을 때 OPT 건강보험이 선택될 수 있도록 True 라고 입력합니다. 세 개 중에서 건강보험이 선택될 수 있도록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조금 이따 하고 종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쪽 개체에서 종료를 선택하시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H5셀에다가 우리는 H5셀에다가 의료기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 문제 작성하셨고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환자 등록 폼에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을 선택하시고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 인덱스와 리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 구분해서 선택할 때 일반이면 OPT 일반을 선택하면 일반 OPT 보험을 선택하면 보험 OPT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건강보험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준셀을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현재 B2셀에 연결된 표1이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연결되지 않은 1행과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현재 B4가 되려면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니까 더하기 2를 하셔야만 네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로 I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한글로 행이라고 쓰셔도 돼요. 기준을 B3셀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B3 입력하고요. 현재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 카운트 하겠습니다. 아까 카운트 했더니 B3 바로 2에 표1이 있어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인데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셀즈 이제 첫 번째 I, I, I라는 건 행이에요. 두 번째 B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LST 아까 폼 초기화에 작업해 놓으셨던 의료 기관에 리스트 리스트라고 입력하는데 리스트는 행 열에 해당한 값을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열 그 다음에 행 열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이라는 값을 넣으시는데요. 물론 현재 데이터가요. 선택한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하나여서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선택한 값을 입력할 수 있지만 지금 예제에서는 사실 연결된 데이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LST 의료 기관이라고만 작성하셔도 입력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리스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행의 위치는 LST 의료 기관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선택한 행의 값에다가 첫 번째 열은요. 0부터 시작을 해요. 첫 번째를 1이라고 넣지 않고 열의 위치를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값도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기억이 0,0이 첫 번째 해당한 값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셀즈 i,3은 C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C열은 환자명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환자명에 입력된 값이라고 .value를 넣으셔도 되고 value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한 값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네 번째 는 D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D열은 연락처입니다. 연락처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E열은 다섯 번째 열은 다섯 번째 까지 밖에 어려웠네요. 아래쪽 복사했던 건 지우도록 하고 다섯 번째 는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opt 일반 을 선택하면 opt 일반 일반의 값이 true 라면 된 저희는 다섯 번째 에다가 일반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opt 일반 선택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else 라고 물어보고요. if 두 번째는 일반 이 아니라 보험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보험이 true 라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보험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 있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sales i,5 에다가는요. 건강보험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고요. if 구문 이니까 end if 로 구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요. 클릭하시면 폼이 나오고요. 목록에서 하나 선택해 환자명을 입력하고요. 연락처 010 111 1222 입력하고요. 일반을 선택하고 등록을 하면 현재 선택하셨던 기간과 환자명과 연락처 환자 구분이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종료를 클릭하면 의료기간이라고 입력되면서 폼이 닫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작성하신 내용 좀 어렵다고 보신다면 첫 번째 의료기간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있는 리스트하고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